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2번에 보면 업무 위탁인데 먼저 교육 위탁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위탁인데요. 교육은 기억해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대학, 전문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혜협회, 그 다음에 디겟,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교육은 세 군데 다 위탁할 수 있는데 2번에 시험업무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업무 위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과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춰야 할 기준입니다. 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강사요건입니다. 첫 번째 강사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고요. 그 다음에 리언에 보면 전임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5번에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6번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리고 반가루 2번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요.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암기프린트는 52번에 있는데 수수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응시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제교부 수수료가 있는데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제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신청 등록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제교부 신청 등록증 제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제교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낸다. 우리 암기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자격증 제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인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동그라미 9번에 있죠. 암기프린트 52번에 수수료에는 기억하시고 우리 교재 99페이지 의학지 99페이지 동그라미 6번 밑에 자격증 교부의 경우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거 밑줄 치시고요. 처음 자격증을 받을 때는 공짜로 줍니다. 분실하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사항 9가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교해서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인받는 거 9가지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동그라미 9번에 한국감정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 9번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9번 100페이지 그 박스 성인사항 맨 마지막 9번 한국감정원은 이것을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죠.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는데요. 포상금 지급사유 이 포상금 지급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개정됐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7개인데 무부양 이 3가지였습니다. 옛날에는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 3가지였었는데 4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광시 공시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계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는 경우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제한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간의 공동중개제한 왕따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중요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4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보면은 있죠. 28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상금 내용입니다. 101페이지 의약집 101페이지 2번에 보면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포상금 지급에 소유되는 비용은 100분의 50 이내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50%까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와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되죠.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인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 이내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은 1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암기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암기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2개월 이내에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3개월 3개월 신고 신고 고발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 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인 이상 2건 이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2건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분입니다. 균분 10명이 왔다고 각각 50만원 주는 게 아니죠 5만원씩 나누어 줍니다. 물론 배분 방법에 관해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자 다음은 교육입니다. 교육제도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제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 104페이지 104페이지 표를 보면 교육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암기프린트는 53번에 있는데 104페이지 표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 5개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연수교육 하고 표에 보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입니다. 그런데 직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이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개업하거나 지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이다.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은 사전교육 개업하거나 지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교육실시권자를 보면 연수교육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고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예방교육은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를 보면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유교사와 소속공인유교사가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원이 전부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자 소속공인유교사로 취직할 자 법인의 임원이 될 자 책임자로 될 사람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인유교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는데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을 실시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자 교육내용을 보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고요.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 밑줄 치십시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니까 법제도 변경사항을 강의를 해야 되고요. 실무교육은 처음 초보자들이 개업하는 거니까 법률지식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은 똑같습니다. 연수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하고 시험에 연수교육 내용하고 실무교육 내용을 반대로 해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윤리는 직무교육은 직업윤리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이 필수과목이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직업윤리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있는데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교육은 교육한다고 통보 안 해줍니다. 교육받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교육 언제 한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원래 개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2014년도에 도입됐고요. 최근에 도입된 것은 화폐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옛날에 2014년 전까지는 확인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요세계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지직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받고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지직을 하거나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과서 1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4번 교육지침인데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지침에는 강사의 자격 수강료 돈 내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돈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강신청 출결확인 교육평가 60점 이상 받아야 수료증 줍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지침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자, 공짜로 하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만 있다고 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국토부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만약 돈까지 내라고 하면 더 안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공짜로 해줍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만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공짜로 공짜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사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동그라미 4번 103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사후교육은 통지를 하는데 사전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통지 안해줍니다. 알아서 개업하고 싶으면 찾아서 받으면 됩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 찾을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 공중개사 실무교육 처음에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돈 내고 13만 원 정도 하죠. 돈 내고 수강하고 수료증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부 인터넷으로만 수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수강을 하려면 일단은 자격증은 있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자격증 교구 받기 전에 교육을 받고 싶으면 합격 확인서 큐넷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력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제도 104페이지에 있는 5개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꼭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05페이지 벌칙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